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 18년간 거주하고 있고 현재 일리노이주 주립대학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서 겸임 부교수로 있으며 또 그동안 개발한 마이크로프라즈마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회사를 창업해서 그 기술에서 가장 가능한 분야인 물정수하는 오전 발생장치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넓히는데 또 여러가지 재앙이나 또 여러가지 병균이나 여러가지 안 좋은 수치도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돕고자 기업에서 또 이제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성진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이크로프라즈마 오전 기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오전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오전이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물을 정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여러가지 나오신 장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수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특히 대도시나 일반적인 개발된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문명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에서 비자립 지역이나 특히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이것은 상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앞으로 우리 성교사님들이나 여러가지 사약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 툴을 이해시켜 드리고 또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오존이라는 기체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있는 산소라는 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산소라는 물질에 저희가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번개나 여러가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오존이 발생되는 현상이 간혹 일어나는데 그거와 똑같은 것을 마찬가지로 저희는 마이크로프라즈마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칩 형태의 오존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산소나 공기를 통과시켜서 오존을 얻는 형태의 기술을 그동안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개발을 했고요. 약 거의 20년 가까이 개발을 했는데 현재 상용으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폐수 처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에 여러가지 순화시키는 것들, 대기정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오존을 이용해서 세탁도 할 수 있는데 오존 런드리라고 했는데요. 오존 세탁,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에서 쓰고 있는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병균을 일으키는 쿨잉타워라든지 수영장, 그런 데서 여러가지 쓰이는 것에 균을 제어하는데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프라즈마 기술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것이 실제 마이크로프라즈마 디바이스인데요. 보통 기존의 기술은 굉장히 큰 튜빙 형태, 스테인레스 튜빙 형태를 된 코로나 디스차지 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게 한 거의 200년 가까이 개발된 기술인데요. 그 기술에서 진일보돼서 저희가 일노이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렇게 마이크로프라즈마 칩 형태로 돼서 이게 실제 디바이스인데요. 여기 칩 형태에 있는 채널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채널 형태의 마이크로구조의 채널에 기체가 균일하게 흘러서 그 균일하게 흐르는 오존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존은 다시 말씀드린 데 화학물질이 아니고요. 산소로부터 발생되는데 워낙 오존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존이 살균 등의 목적으로 쓰이고 나는 이후에는 다시 산소, 우리가 항상 매일 숨쉬고 있는 산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오존이 살균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상온에서 보통 우리가 멸균을 하거나 살균을 할 때 보통 물을 끓이거나 고온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온에서도 대부분의 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수인성 전염병, 요즘 특히 보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레지오네라균이라든지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균까지도 거의 99.99% 이상 저온에서, 상온에서 살균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성교라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걸 이용해서 많이 돕고 있게 된 것은 이 회사가, 저희가 창업한 회사가 EP Purification이라는 회사인데 공동창업자인 저와 또 일리노이 주립대의 교수로 겸여하고 계시는 게리 이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역시 장노님이시고요. 저희 둘이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까 특히 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묵상을 하다가 저희 기술이 오존을 만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고 또 효율이 굉장히 높은 특성이 있어서 또 싸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상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물론 기업체가 여러 가지 상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익도 취득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사용되는 목적 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물로 인해서 나쁜 수줄도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목숨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창업된 것은 2010년이고 저희가 실제로 회사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인데요 지금 벌써 거의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특히 지금 저희 장치가 그냥 개발이 되어서 소개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미 2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저희가 기독교인 인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외에도 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전 세계에 커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과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남미 일부 국가들까지 일단은 비영리적인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전장치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본 바로는 오전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정화시키는 것을 소개를 하면 어디에도 저항이 없고 특히 신앙이 다르거나 종교의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워낙 물에 대한 고생이 많고 또 깨끗한 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소개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항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냥 기술을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성교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전장치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명을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형태로 되어 있는 PO-1000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 안에는 이 싱글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미니 펌프가 원래는 오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나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따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주 소용으로 되는 극소용으로 된 미니 펌프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장치 이렇게 구성된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퍼레이션을 시키면 작동을 시키면 나오는 오전이 오전 양은 뭐 여기서는 뭐 0.3g, 시간당 0.3g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걸 쓰면 한 마시는 물의 경우, 식수의 경우 분당 한 1리터 정도를 정수를 시킵니다. 완전히 살균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 30리터 정도가 한 가정에서 보통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물에다가 주입을 시켜주면 보통 이제 저희는 버블링이라 그러는데 공기방울처럼 주입시켜서 물속에서 오전을 섞여주기만 하게 되면 완전히 살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의 장점은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얘가, 이 친구가 구동되는 전압이 DC를 12V입니다. 그러니까 DC 볼테이지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한 어댑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요. DC 어댑터를 통해서 특히 어느 지역에 가든 어댑터 같은 경우는 전압이 프리 볼테이지이기 때문에 100V를 사용하는 지역이든 220V를 사용하는 지역이든 문제없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기가 부족한 지역 전기가 아예 없는 지역 그런 경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사막 지역이나 특히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기 자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소개하고 있는 최근에 개발을 소개하고 있는 Pure Life 1000이라는 모델인데 이 안에는 배터리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 배터리를 통해서 쏘다 패널, 저희가 같이 공급하는 15W짜리 쏘다 패널 한 30cm에 3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쏘다 패널인데요. 그거를 4시간 정도로 충전을 해주면 얘가 이걸 통해서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지금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오전이 59초 57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전이 나오고 있는데 냄새 맡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전기 커넥션 없이 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시간은 얼마든지 높을 해서 이렇게 3분 59초 물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절을 4분 59초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라도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한 아프리카 일부 지역하고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물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는 일단 차제하더라도 물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밤에 어떤 경제활동이나 가족의 경제활동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퓨어라이프 시리즈의 수화 패널과 그 다음에 LED 램프 LED 램프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LED 램프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퓨어라이프 1,000 패키지를 만들어서 4시간을 충전하면 낮에는 30분 정도 물을 정화해서 그 가정이 쓸 수 있게 해주고요. 밤에는 LED 램프를 이용해서 그냥 걸어놓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밤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가정생활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걸로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개발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그게 맞춰서 했고요. 특히 이제 송교사님들의 경우는 저보다 더 많은 실제적인 상황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더 많고 피드백을 받고 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식수용으로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테리아를 제거하거나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특히 그것이 잘 쓰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지역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송교사님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려서 송교사님들이 직접 장치를 공급하거나 또 이제 그것을 후연시키고 또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종의 자비량의 한 방법, 방편으로서 대부분의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NGO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어떤 유닛도 공짜로 주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책임의식을 줘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송교사님들께서도 똑같이 이것을 어떠한 일정의 사용료든지 뭐 그거는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상관이 없고 거기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관리도 해주시고 또 그만큼 또 각각의 가정이나 개인에게 잘 접근할 수도 있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일종의 성교회의 하나의 방편이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일종의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닛에 대해서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는 이것을 비영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닛을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급하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이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범정부기관들, 국제기관들과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묶어서 이 유닛을 이제 유닛들을 획득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획득하든 아니면 비영리단체를 획득하든지 그런 형태로 획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나눠드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 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후원교회에서 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다니는 곳마다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수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어린 생명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굉장히 간단하게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훈련의 부족 그 다음에 또 치료하시는 방법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사람이 목숨을 사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제가 받았던 그동안의 은혜들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